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서 어제는 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흐르는 상황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니까 27일이니까요 앞두고 있고 사실 제가 오늘 시장 먼저 찝고 얘기를 할 건데 시장이 갑자기 빠지니까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 치고 올라갈 수급은 아닙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빠질 줄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3000피 위협할 정도로 한번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었어요 삼성은자 하이닉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띌 수 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기 마련이니까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반도체 경기 고점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또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별의별 핑계들은 다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이 중에서 몰랐던 얘기들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또 그제하고 어제 미증시 왜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와서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델레스 의원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도 없어요 올해는 투표권 없는 연중 의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서 시장을 발칵 뒤집었다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FOMC 의사록 7월 FOMC 의사록을 보고 그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달러가 급격하게 튀기 시작하고 쉬는 곡 통화가 박살이 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으면 할 말이 없는데 달러가 튀는 것도 아니고 미채권 심련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장 2% 중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큰 움직임은 사실 없었거든요 사실 지난주 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거래도 안 실리면서 너무 가볍게 밀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빠지는 거 보면서 씩 웃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포트폴리오에 현찰만 들어 있어서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투체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만약에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분이 어느 날 시장이 뚝뚝 분질러져 나가면 그분이 급하게 급하게 매수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거 뭐 급하게 살 필요 없겠는데 누구나 하는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수를 급격하게 안 넣어요 밑에다 쭉 깔던지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호가를 집어넣지 위에 올라가서 매도물을 막 잡아먹으면서 매매를 하진 않을 거예요 반면에 매도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내일 모레도 빠질 것 같으면 지금 뭐 신용장고가 뭐 블라블라 뭐 어떻다 뭐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 매도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뒤에 물러나 있고 매도는 밀고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실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기준은 한 100p 정도 빠졌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전처럼 하루에 뭐 2조 중반대 매도를 쏟아내서 뭐 주가가 빠졌다 그렇게 하면 뭐 설명이라도 할 텐데 뭐 2천억대 매도하면서 뭐 40p 마이너스 뭐 60p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제 뭐 너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밀린 종목들 중심으로는 이제 반등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어제 반등에 힘이 실리려고 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뭐 단기낙폭이 작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웃포폼을 띄면서 올라갔으면 아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림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시계를 좀 돌려서 우리 시장 빠질 때 초입 국면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시작의 출발은 그러니까 하락의 출발은 시가 최상위 빅2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난주 화요일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중요한 날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갔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때 8만전자 턱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1.6%가 빠지긴 했지만 3천억대 매물이 7회가 됐고요 외국인만 보자고요 하이닉스가 3%대 매도가 하이닉스가 종종 3%대 매도가 하락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때 보면 한 2,500억 정도 실리면서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날이죠 하이닉스가 6%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버틸 수 없으니까 2%대 하락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또 빠지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뭐 한 5% 정도 빠졌죠 삼성전자는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건 뭐 그럼 뭐 10만원 밑으로 하이닉스가 가는 거냐 아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요 그 다음에 쇼킹에 쇼킹을 더합니다 하이닉스가 1% 반등 뛰는 날 외국인 매물 2조 3천억을 하루에 반영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3%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대 급락하는 일은 좀처럼 많지 않아요 저때가 아마 코스피 시총 20% 이하로 내려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그 이후에 외국인 매물은 하이닉스에서는 잦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보다 삼성전자 매도 강도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로 돌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팔까요? 대한민국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주식 살 때 제일 먼저 사고 파는 주식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들어올 때 주머니에 원화 만원짜리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달러 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들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환전합니다 그럼 환전하면 내 주머니에서 달러가 나가고 원화가 들어왔으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빠지면 땡큐고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은 가치가 올라가면 땡큐잖아요 즉 원달러가 빠지면 땡큐거든요 환전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것도 정반대로 탔잖아요 바꾼 돈은 달러는 비싸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녹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되겠다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꾸려면 뭔가를 주식으로 돼 있는 거를 팔아놔야 되는데 뭘 팔기 제일 쉽겠냐는 거예요 삼성전자 파는 게 제일 쉽죠 제일 많이 팔 수 있고 제일 많이 팔면서 시장에 타격은 덜 줄 수 있고 만약 중소형제로 이만큼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못 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주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 고점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면 하이닉스가 먼저 튀면 안 되죠 하이닉스는 온리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는 온리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일단 빅2에서 출발했는데 빅2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페이지를 하나로 섞어놨으면 이제 눈으로 보시기가 더 편했을 텐데 숫자가 작으니까 이제 CG작업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날에다가 이제 쳐놨는데 외국인이 6천억대 매몸 팔 때도 야 뭐 이렇게 많이 파냐 뭐 많이 팔았네 뭐 이 정도 얘기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날 한 천억원 정도 매물이 흘러나오니까 작지 않은 매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1.6조, 1.8조, 2.6조를 팔았어요 그럼 한 페이지 아까 전에 봤었던 그림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조, 1.7조, 2.3조예요 1조, 1.7조, 2.3조 거의 삼성전자 하나 팔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고 나서 아직 돌려세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이후에 외국인 매물은 충분히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 돌려세우는 그림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해당되는 날 동안에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 거래소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포범이죠 누가 봐도 아웃포범이에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묻어서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버텼어요 근데 이후 국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진정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무차별 폭락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목, 금이에요 목, 금에 시장 밀린 거 보면 거의 100피예요 거래소 밀린 거 100피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도 안 실리고 가볍게 밀린 이 지수 때 이 정도는 쉽게 메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쉽게 메꿀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뛰기 위해선 이 두 종목의 시장 대비 아웃포범이 필요해요 그럼 이 두 종목의 시장 대비 아웃포범이 나올 수 있냐 없냐는 누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사실 예상인 거지 부채도자처럼 오른다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빠졌으면 추가적으로 급락세를 타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빅2가 주도해서 시장을 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이게 급등을 튄다 안 튄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시장이 큰 폭으로 뛰려면 이 빅2의 상대 강도가 화려하게 부활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팀장님 진도 더 나아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아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환율 그래서 수급 플레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셔서 어떤 지난주 목금에 한 100pp 떨어지는 거 금방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환율이 1170원대를 유지해도 환율이 고점이더라도 한 100pp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환율이 어제 밀렸잖아요 적어도 튀는 그림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빠져주면 더 많이 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추가 오르는 그림만 안 나와도 이 정도는 충분히 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실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나가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DXI라는 지수를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드렘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반도체 지수거든요 이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 이 평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거 뭐 주식 자격증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데드 크로스는 안다 우짬은 존노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죽여놓는다? 그럼 이때는? 뭐 이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 증시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도가 워낙 높은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민국 상대 강도가 화려하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좀 격차를 줄인 것 같다 그리고 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거 팔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종목이 빠진 거고 아마 그 부분이 하락의 출발을 만들고 결국 그게 버티고 서 있었던 중소용주까지 같이 밀고 내려갔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고점론 얘기하는데 우리 반도체 얘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경기 고점론 이건 누가 알아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이거 좋게 해석하면 뭐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의심 섞인 눈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비이성적입니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이거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른 거는 되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지될지 급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현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뢰짐작으로 찍어서 시장이 빠졌다? 이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테이퍼링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테이퍼링 얘기 한번 보면 2013년도 5월 기억하기도 싫은 그때 테이퍼 텐트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버넨키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버넨키 욕도 해보고 많은 분들이 5월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해봐요 만약에 버넨키가 그때 한번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주지 않았으면 실제로 테이퍼링할 때 시장은 박살났을 거예요 미리 시장에다가 언제 할 거야 충분한 교감을 한 거거든요 전세계 키커런시 달러의 발권력을 쥐고 있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했다라는 점 그게 이 정도 하락으로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시될 때까지 시장은 중창 계속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조기 테이퍼 텐트럼 텐트럼까지도 아닌지 이 정도 가지고 텐트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조기 테이퍼링 얘기 나와서 시장이 밀렸다 우리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은 타이트닝하고 달라요 푸는 돈의 사이즈를 떨어뜨리는 거지 시중의 돈을 빨아내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장이 밀렸다 이것도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길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앞에는 거래소고 뒤에는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잘 안 보여도 느낌상으로 알죠 최장기 입형선 200일 선일 텐데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장기 입형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기 입형선 한 번에 죽냐? 안 죽어요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적 반등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거래도 안 심으면서 밀렸던 부분만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3,300 강하게 뚫어서 4,500 뚫고 하이킥 칠 수 있는 시장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부분에서 좀 부족한 상황 아니겠느냐 일단은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만큼 채워내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급등 급락이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싹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좀 추려볼 수 있을지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회사에서 시장이 워낙 빠지니까 이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전체 연수를 시장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많이 빠질 때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자료 중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자료를 제가 한 번 들고 와봤어요 여기 한 번 보시면 얘가 참 논란이 많았던 얘기인데 카뱅 얘기예요 물론 여기도 수급 EC로 해석하면 이거 지수 조기 편입 될 테니까 당장 매수 수요가 높아서 일단 채우고 봅시다 들어와서 시장에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읽으면 사실 답 없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 그랬죠 그런 리포트가 이례적으로 나왔으니까 IPO를 앞둔 공모주 IPO를 앞둔 상황에서 이 종목 비쌉니다 라고 리포트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논리가 뭐예요? 시중 은행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근데 우리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지금 여기는 자산 규모예요 이건 시총입니다 그러면 자산 규모는 택도 없는데 시총 규모는 너무 비싸다 이걸 반대로 읽어보자고요 왜 자산 규모는 택도 없는 애한테 과도하다 못해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줬을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후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포커스에 맞으면서 최근에 낙폭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시장 대비 엄청난 아웃포폼이 있었거나 주도주 거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니까 주도주 거래하는 거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아웃포폼 띈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미래 성장성을 염두 깔고 있으면서 낙폭 과되거나 아니면 시장 대비 충분한 아웃포폼을 띈거나 그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큰 물에서 놀자라는 전략이고요 우리가 뭐 삑지수 얘기한 지 오래됐으니까 삑 보면 얘는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골라볼게요 일단 우리가 네이버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거 단위는 다 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어제도 322억 사고 163억 사고 기관이 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수가 아니고 억원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요 날이 시장에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시작한 날인데 잘 버티죠 잘 버티고 외국인이 수급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카카오 여기는 초반에 좀 밀렸어요 뭐 카카오뱅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겠죠 그 이후에는 퍼포먼스가 뜨겁게 부활하고 있어요 미래를 쳐다보자 그랬죠 잘 버텼거나 충분히 낙폭을 확보했거나 뭐 여기에 삑의 인터넷 업종 대표 두 종목 뭐 태클 걸 일 없잖아요 삼성바이올로직스 우리 제가 이거 표현했었던 거 그대로 다시 한 번 하면 이재용 부회장 나와서 제일 처음 출장 어디 갈 거 같냐 미국 갈 거 같다 미국 가서 누구 만날 거 같냐 모더나 사장 만날 거 같다 그러면 이재용 풀려나왔을 때 난 삼성바이올로직스 포커스 맞을 거 같다 그 이후에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엄청난 하이 퍼포먼스였어요 그 부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SDI에게 시간만 있으면 더 할 텐데 없습니다 시간이 LG화학 무너지는 날 충당금 이슈에 시장이 떨었으면 어제 이런 그림 안 나와요 추가 2차전지 관련 주도들 중소형 주도들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SDI로 반대급부가 세게 들어왔다 이 부분은 LG화학에서 빠져나가는 수급들 SDI로 옮겨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장성 깔려있고 충분히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일단 시장 채워낼 테니까 그 부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끌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더 뚫고 갑니다 라는 얘기는 삼성린들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상대 강도를 회복한 이후 그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복이 최대한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뵀었을 때 시장 분위기도 지금부터 더 나아지길 희망하면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한누마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